아 아 야 또 너니? 이건 어딘가요 여기는 또 이 일대에는 사슴 다 죽인다 내가 야 불타는 사슴 있는데? 뒤졌다 너는 어딨어? 저기있구만 저 사슴 맞냐? 볼란 애는 다 사슴이야 4쪽 보행하면 죽어!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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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가 안드나본데 어 땡기 포션 같은거 없냐? 아 돼서 그냥 죽여 몰라 애매한 짓 하지마 사슴 확살자다 사슴 확살자다 오우야 잠깐만 뭔짓이냐 그게 사슴 맨 뭐한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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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과연 저항포션을 먹고 와야겠구나 이따가 보자 자식 강하구만 과연 내 호적수야 너는 거기서 있어라 너는 거기서 있어라 그렇지 그렇지 너의 패턴 다 외워버렸다 너의 패턴 다 외워버렸다 너의 패턴 다 외워버렸다 에어 너의 패턴 다 외워버렸다 지구력이 혹시 지구력이 지구력이 문제다 지구력이 문제다 지구력이 문제다 지구력이 지구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저깄구만 뭔가 이상한 놈이지만 문제없다 반응하는구나 안할 줄 알았지 더러운 녀석 더러운 녀석 그런 거 안 통해요 여기서는 안 통해요 지국 차면 너는 맞아 죽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지는 거야 불 던져봐 아 뭐해 그 정도는 무빙으로 충분하다 야 뭐해 진정해 진정해 이상한 회오리 하지 마라 아프지요 대화를 해결하자고 우리 지구력이 없어 지구력이 너무 없어 야야야야 그걸 트리플 킬을 트리플샷을 맞는다고? 내려온 거 아니죠? 안 되죠 이구만 지구력만 있으면 너는 그냥 작살나는 거야 얘기했어 지구력만 있으면 너는 끝나는 거야 지금 지구력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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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너는 지구력만 그런 게 통할 위치가 아니란다 그런 게 닿을 위치가 아니란다 그런 게 닿을 위치가 아니란다 뜨겁구나 불타오르고 있어 지금 지구력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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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브 돌면은 죽는 거야 너는 잠시만 지구력만 지구력만 Colonel 나 lies 졸라 아프다 보통 보통 사슴이 아니야 짱 센 사슴이야 킹슴이야 킹슴 지구력이 부족하다 체력도 부족하다 안돼 나 배고파 배고파서 지구력이 너무 소모아 심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킹습 녀석 노래가 꺼졌다 길을 잘못 들었구만 죽었다 이제 하염정 물약 먹을 것도 없다 이제 막이다 체력 회복한거니 실화니? 힘들게 까놨더니 야 반칙이잖아 아 진짜 너무 치사한거 아니니 너? 나 이제 없어 아이템 야 거기서 닫는다고? 야 나 이거 못 이기겠는데? 아니 지속 저거 타오름질이 너무 아파 계속 따라 불좀 꺼줘 그렇지 야 잠깐만 체력이 차는거 같다? 착각인가? 잠깐만 잠깐만 어차피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되는데 지금? 이건 자야돼 못 이겨 자야돼 이거다 습격은 당했지만 버틸만 하다 헉 체대 체력 다 안됐네 당연히 이제 체력 찾겠지? 자야돼 나는 난 자야된다고 아 저 개 이 체력으로 못 이길텐데 열심히 해봐 반드까지 해봐 자야될 자야될 수위난 수위난 수위났로 조위났로 킹슘이 어디갔어? 아 이거 너무 아픈데 인간적으로 이거 오반데? 재료가 없어 지금 최소한 풀피는 채워놔야 돼 혼재된 유산 기록이 갱신됐습니다 가방 어딨어 근데? 아이고 잘 먹었다 나 간다 아이고 재밌었다 아이고 이 게임 사슴이 최강이었네 아유 강해라 내가 반드시 돌아서 죽여버린다 팔라듬이다 팔라듬이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나오는군요 아 진짜 아 최대 체력 채우는 물약 있어야겠다 톡 쏘는 소스인가 그거 있어야겠네 소리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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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고 붕대 내놔 붕대 내놓으면 바로 리벤지야 아이 장난하나 진짜 하나 주는 게 어딨어 하나 줬어 진짜 하 하 으으씨 더러워서 간다 뭐하니? wish jeżeli 딱 돼 딱 돼 어 이거 아무리 봐도 때리고 내가 피하는게 안되는데 타이밍상 양손 무기로 하지만 그렇다고 지를 내가 아니지 먼저 고르면 되지 그렇지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았냐 야야 그건 좀 아니지 지구력이 위험하다 아 얘 강하다 소리를 듣고 굴러도 쉽지 않아 아 강하다 괜히 알파가 아니구나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돌아가야되 아 나 이거 기억났어 저기 대각선인가보다 저쪽인가보다 저기 저런거구나 벌집같은건가봐 그것보다 저 방송한지 엄청 오래됐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단 말이야 내가 한거라고는 사슴한테 차 맞은거 밖에 없는데 음식도 없어 물을 찾아야되는데 저기로 갈 수 있을까? 가야 돼 집에 가야되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냐 처음보는 처음 오는 맵에서 길을 잃었어 집 뭐야 여길 입장을 한다 고맙하 여길 입장에 왔ast ıs